한글자막 by 한효정 안 봐도 뻔해 너희들이나 실컷 응원하렴 전국에 계신 축구팬 여러분 여기는 한국팀과 프랑스팀이 경기를 펼치고 있는 축구 경기장입니다 관중 세계선은 프랑스팀의 응원단들이 열띠 응원을 펼치고 있군요 현재 스코어 0대0 상황에서 프랑스팀의 공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난 축구 경기를 너무 좋아하지만 조마조마해서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 한국팀 수비가 돌렸습니다. 전진하는 프랑스팀 수료수 이겁다 어떡하지? 우리 선수들이 너무 지쳐보여 우리가 힘껏 응원해주자 슈비리든비루빠 샬롤롤라 나는야 아바타 피타 슈우! 슈비리든비루빠 샬롤롤라 슈우! 날아올라 저 멀리 날아올라 우리의 외침을 하늘로 빅 쏘아올려라 아바타 스타 슈우! 슈우! 아 놀랐습니다! 지쳐있던 한국팀이 어디서 다시 전화님이 나오는 걸까요? 프랑스 프랑스 스티스를 정ulture 있는 프랑스 스티스를 채치고 골문학까 jvn 할균 임 participe 예 led 골인 축구 인간 진정한